자 인사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다행이네요. 마이크가 들어와서. 올해 10월 26일 날에 우리 중개사 민법이 마지막 시험인데 대한민국에 나오는 민법 시험이 마지막 시험일 거예요. 우리 중개사가. 그래서 대체적으로 올해 시행된 문제들은 전체가 다 민법이 어렵습니다. 답은 쉽게 보이는 것 같아요. 쭉 읽으면 항상 수업시간에 했던 답들이 있잖아요. 그게 답인데 나머지 주변의 다른 지문들이 좀 깐깐하게 문제가 배정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올해 아마 전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또 시험장에 들어가면 우리 중개사 문제가 또 쉬워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건 기대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타 기출 문제를 굳이 찾아봐서 풀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올해 타사에서 시행되고 있는 모의고사를 전체를 내가 분석을 해보거든요. 분석을 해보면 션 범위가 약간씩 달라요. 중개사 션 범위. 그다음에 감정평가사 션 범위. 그다음에 주택과에서 션 범위가 조금씩 다릅니다. 다른데 예를 들면 제한능력자에 관한 문제가 나오려면 주택사나 감정평가사는 나올 수 있는데 우린 션에 나오면 안 되거든요. 우린 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긁어다가 그대로 문제를 내버리면 실제 우리하고 맞지 않는 문제가 돼요. 트렌드가. 그래서 그걸 골라낼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타 션은 기출을 보지 마시고 나중에 김포중앙에서 공고를 할 거예요. 제가 몇 월 며칠날 무료특강을 할 테니까 모이세요. 그러면 그때 모이면 돼요. 전체적으로 왜 그러냐면 주택사가 끝났기 때문에 마지막 우리 션이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한 번 정도 날짜를 잡아서 우리하고 거의 근접한 시험 문제 있잖아요. 그걸 선별을 해서 풀어드릴 거예요. 그건 지문 자체를. 그래서 타 기출 문제를 따로 풀어드릴 테니까 따로 찾아보지 마시라고. 선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체가. 다시 본론 와가지고 이거 해보자고요. 마이크가 안 들어와가지고. 늦게 시작을 하는데. 원래는 테마는 원래 24개를 지금 원래 잡아야 되는데 굳이 24개를 잡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20개 정도만 잡아 놓고 확실하게 맞출 수 있다면 다른 문제는 쉽게 합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테마는 20개 정도를 잡았어요. 요건요. 그러니까 2주를 하게 되거든요. 2주를 하는데 원래는 1주 반 정도가 필요하긴 해요. 최소한 이게. 그래서 보통 오늘 나가려고 하는 건 테마 1번부터 해가지고 9번 정도까지 나가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 부분이 좀 약간 설명할 게 많고 뒤에 가면 계약법이거든요. 계약법은 그렇게 설명할 게 없어요. 계약법은 공식이 통하거든요. 그런 공식들이. 그래서 1번부터 해가지고 9번 정도 최대 나가려고 하고 많이 나가면 10번까지 나갈 수 있는 거고요. 다음 주 와서 마무리하면 됩니다. 된체적으로. 끝나는 시간은 6시간 정도 잡으면 돼요. 6시 정도. 자꾸 웬만하면 그랬더니 누가 글더라고요. 내가 6시에 끝난다고 하면 7시에 끝난다 생각하라고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6시에 끝나요. 이렇게 할 거고. 그다음에 이게 수업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다른 걸 민법 수업은 반드시 수업을 들으세요. 듣는데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루에 반드시 민법 공부를 할 때에 진도가 나갔던 수업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수업은 들은 거잖아요. 그러면 진도가 나갈 때 어떤 걸 하루에 한 테마씩만 꼭 잡아달라고 좀 이야기를 해요. 한 테마만 잡거든요. 그럼 다음 날 또 한 테마 잡고 한 테마 잡고 그러죠. 이걸 굳이 순서로 하지 마세요. 나는 오늘 5일이다 그러면 5번 테마를 잡으세요. 만약에 15일이다 그러면 15일 테마를 잡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띄엄띄엄 잡아도 상관없는 게 우리 민법은 순서대로 문제가 나오고 두 개를 비교해서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예하와 예율을 비교해서 문제를 내는 문제는 극히 드물어요. 비교 문제는 딱 하나밖에 없다고 보셔도 돼요. 무효와 취소 이것만 비교가 되고 나머지는 웬만하면 비교를 안 해서 문제를 안 내거든요. 그래서 한 테마씩만 잡아가면 되는 겁니다. 한 테마씩만 이걸 하나 잡고 그럼 다음 날 두 테마를 잡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잡는데 반드시 기억을 할 것은 한 테마를 잡을 때 혹시 제 수업을 듣다 보면 마스터북 있잖아요. 이 북이 원이 있습니다. 그 원에다가 이 한 테마를 잡을 때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반드시 잡으셔야 되고 만약에 이 테마 교재에는 지문이 있어요. 지문이 있는데 여기는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거의 제가 장담하지만 100% 다 있어요. 10월 26일 날 시험 볼 때 마스터북 원에 들어가 있는 원에 없는 지문은 20개를 넘지 않을 거예요. 다 있을 거라고. 그래서 항상 이 한쪽으로 몰아가세요. 이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가라고. 항상 여기 있는 테마도 보면 이렇게 몰아가고 이렇게 몰아가세요. 테마별로 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걸 항상 나중에 모의고사 같은 걸 볼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이 테마가 103조거든요. 아니면 이 테마가 통정허의표시고 그럼 그걸 항상 이 테마를 볼 때도 같이 연결해가지고 한쪽으로 몰으세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몰아가지고 나중에 언제냐면 10월 26일 날 시험을 보잖아요. 그럼 항상 반드시 언제라고 해서 10월 25일 날 있잖아요. 이 테마 이거 10월 25일 전날이거든요. 전날인데 전날인데 제가 어쩔지 모르겠어요. 제가. 난 기억은 아직 못하겠는데 저도 시험을 보고 싶긴 한데 이게 자격증이 없으니까 10월 26일 날 보고 싶은데 아 어쩔지 모르겠네. 전날인데 전날에 반드시 이거 있죠. 마트북원 이거. 이걸 이래독 정도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게 전날 25일 날 6과목을 이래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당납 결정이에요. 이게 실제 마지막에. 그리고 항상 9월부터는 10월까지는 반드시 마스터북 있죠. 이거 원. 이거 원을 계속 중심으로 해서 읽으세요. 반드시. 이렇게 반복으로 해서. 그래서 한쪽으로 몰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민법책이 많을 거예요. 기본서도 있고 기출문제도 있고 많잖아요. 근데 그걸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한쪽으로 몰은 다음에 이걸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 이론 정리할 때도 저는 이걸로만 볼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반복을 해서 보면 충분히 20개만 잡아놓으면 나머지는 충분히 합격할 때 지장이 없거든요. 이렇게 하시라고. 요즘은 점수를 남겨가지고 누구에게 토스해 준다. 그런 건 없어요. 토스해 주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없네. 잠깐만. 아 여기 있구나. 토스해 주고 그런 건 없으니까 학교론은 학교론에서 확보하면 되고 민법은 24개를 확보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하루에 한 테마씩만 하세요. 더 하지 말고. 알겠죠? 다른 과목도 해야 되니까. 자 그럼 1번부터 해가지고 정리할 거예요. 1번 반사의 질서인데 지금 여기에 나눠드린 프린트물이 있잖아요. 이 프린트물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프린트물인데 제가 반사의 질서를 총 4문제를 넣습니다. 왜 4문제를 넣냐면 이걸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올해 모의고사가 우리 지금 4번 시행됐거든요. 그런데 4번 4문제가 있다는 건 매해마다 1문제씩 배정이 된 거죠. 우리뿐만 아니라 빨간색 노란색 모의고사를 내가 다 갖고 있어요. 지금 전국의 모의고사인데 다른 회사 거 모의고사를 봐도 메가가 참 모의고사를 잘 냅니다. 정말 잘 내는 것 같아요. 이거 다른 것들은 벗겨다가 그대로 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정화작업이 없다 보니까 갑자기 주택관리사 문제가 툭 튕겨 나와요. 내가 주택관리사, 별리사, 감정, 중개사를 다 가르쳐보니까 행정사까지 가르쳐보니까 문제가 알아요. 그 문제를 아는데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 문제에 네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 먼저 설명하고 나서 보시면 될 것 같아. 교재 한 번 잠깐 봐볼래요. 여긴가요? 여기가 아니고 여기네요. 교재 한 번 봐보세요. 우리가 반사의 질서 하고 나오는데 반사의 질서는 반드시 처음에 배정이 돼요. 꼭 나오는 거기 때문에 체크를 하고 가셔야 되는데 우리가 처음에 오면 이런 게 있잖아요. 가장 테마가 1번인데 이게 지금 103조예요. 반사의 질서. 그런데 이 103조는 문제 형태가 어느 문제든 상관없더라고요. 요 근래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박스형 문제입니다. 그래놓고 이걸 해당되는 거, 103조 해당되는 거 안 되는 걸 골라라 이런 의미거든요. 요건데 103조가 나올 때에 가끔 가다가 이중매매라고 하는 거 있죠. 요 이중매매하고 그 다음에 요거 관련돼서 104조가 있잖아요. 불공정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있는데 지금 제가 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테마로 안 잡았어요. 테마로 안 잡았는데 만약에 35회 때 섬장에 갔더니 얘가 나오면 그냥 어부지로 얻는 거예요. 그냥 그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요것만 하세요. 103조 요거 해놓으면 여기에 더불어 가는 게 이중매매하고 104조거든요. 두 개를 같이 잡아놓으면 제가 봤더니 얘하고 얘가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얘하고 얘가 나오지 않을까 두 문제 정도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보시면 교재 한번 봐보세요. 이거 안 키워도 되지 않을까 생각은 되는데 키워볼까요? 그냥 이렇게 잘 보이나요? 여기 보면 단속 규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첫 번째 보시면 강행법규라고 하는 거 우리 들어와 있는 거 아시죠? 강행법규 해가지고 들어와 있는 거 강행법규라고 해서 강행법규 안에 들어오면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하나가 단속 규정하고 효력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효력 규정이다라고 하는 거 여기는 다 알더라고요. 단속 규정이다라고 하는 거 두 개로 구별이 되는데 이것도 실제는 올해 좀 더불어 가지고 가야 돼요. 실제는요. 그런데 테마로 안 잡아놓은 거예요. 구별할 때에. 그럼 단속 규정과 이 효력 규정에 해당되는 거 두 개를 반드시 비교를 하고 가세요. 한 번 정도는 테마로 안 잡았지만 기억을 하고 가시라는 거 이 소속을 그러면 단속 규정에 해당되는 건 유효인 거고요. 그 중에 가장 네 개만 기억하세요. 이 네 개만 기억하면 되는데 이 무허가라고 하는 거 있죠. 무허가라든지 또는 미등기라고 하는 거 미등기, 무허가 상관없습니다. 전체 만약에 미등기, 무허가 처분행위라고 하는 거 있죠. 처분행위 이런 형태에 나올 때가 있고요. 중간 생략 등기는 좀 동그라믄 해놓으세요. 중간 생략 등기는 단속 규정인 건 아시죠. 미등기 점유의 요구입니다. 전부 다 그 계약은 유효가 되는 거고 다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유효의 무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 정도 하나 체크하면 되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아무래도 이게 잠탈이거든요. 잠탈하고 배제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이렇게 하나 정리해 놓으시면 되고요. 공인중개사하고 직접 거래하는 거 있잖아요. 직접 거래하는 거 체크하면 됩니다. 3-3이니까 그래서 처벌은 받지만 거래 행위 자체는 유효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히 이례성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건 전체가 뭐가 돼요? 유효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들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효력 규정을 외우지 마시고 단속 규정 4개만 기억을 하세요. 이것만 기억을 해라고 했습니다. 살짝만 보고 가는데 여기까지가 실제는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한 문제가 돼요. 이것만 하나가 되는 거고 저는 이건 테마로 안 잡은 거예요. 한번 확인만 해달라고 하는 거고 반사의 질서는 진짜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지금 올해 4번 정도 방문각 쪽에서는 5번을 시험을 받고 모의고사가 그 다음에 노란색 에듀윌은 4번 우리 메가 4번을 봤는데 이 반사의 질서가 빠진 시험 문제가 전혀 없어요. 전체 이 세 개 회사가 모두 다 들어가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반사의 질서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전체 판례를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키워드만 좀 잡아달라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강박이거든요. 이 강박은 무조건 기억을 해놓으세요. 강박은 원래는 이걸 103조로 넣자고 했었는데 문제는 110조에다가 강박은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두 개가 겹치면 문제가 된다 해가지고 강박은 무조건 얘는 유효인가요? 무용인가요? 유효인 거예요. 유효인데 다만 나중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혹시 강박이나 다른 말로 외포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다른 말로 불법적 방법 나올 때도 있고 다른 말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당시 상황이라고 해요. 당시 상황에 최선이다. 이런 단어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이 네 개 단어가 다 같은 말이에요. 혹시 강박이 안 보이고 외포, 당시 상황에 최선, 불법적 방법 이 네 단어는 다 같은 방법인데 유효입니다. 다만 취소할 수 있다. 110조에 따라서 이렇게 정리만 되면 되고요. 조세포탈은 당연히 유효인가요? 무용인가요? 양도소득세. 무효죠. 그런데 103조 위반 행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양도소득세가. 세금포탈하면 그걸 가만히 놔두겠어요. 국가가. 그런데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런데 103조 위반은 아닌 거고 이건 기억해 놓으세요. 강지집행면탈. 그래서 예. 그다음에 예. 가장 답이 많이 되는 애들이거든요. 강지집행의 멘탈. 허위, 근저당권. 유효인가요? 무용인가요? 얘도 무효입니다. 무효인데 얘는 108조로 통정으로 무효가 되는 거지. 몇 조 무효가 아니라는 거죠. 103조 무효가 아니다. 이런 의미예요. 103조가 아니라는 거지. 얘가 유효라는 건 아닙니다. 혹시 오해하면 안 돼요. 그리고 강지집행면탈. 통정허위 표시입니다. 비자금인데 이건 노태우 사건이잖아요. 비자금도 체크해 놓으세요. 명의신탁은 유효인가요? 무용인가요? 명의신탁, 유효, 무효. 신탁자, 수탁자 하고 나올 때가 있거든요. 이것은 강행법규예요. 강행법규 위반으로. 이것도 무효가 되죠. 무효인데 맷조 위반은 아니다. 103조 위반은 아니다. 그래서 반사의 질서, 무효다. 그럼 X가 돼요. 이게 뉘앙스가 여러분들 혹시 물어볼게요. 이따 나올 건데 이중매매 기억나죠? 이중매매 뭐가 있어요? 좀 올려보면 이중매매에서. 이중매매가 있습니다. 그럼 이중매매에 대해서 만약에 누군가가 적극 가담했다. 적극 가담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뒤에 문제가 있는데 적극 가담이면 얘는 강행법규 위반 무효다. 그럼 OX. OX. 이건 X예요. 얘는 강행법규라고 하는 거 있죠. 강행법규 위반 무효가 아니라 얘는 몇 조 위반 무효예요? 103조 위반해. 위반해가지고 얘는 무효가 되는 거야. 시험에서 이중매매 적극 가담 그랬더니 강행법규 무효입니다. 그럼 안 된다고. 이건 103조 위반의 무효예요. 그럼 둘 차이점이 뭡니까? 그러면 강행법규는 위반이 되더라도 반환청구가 돼야 안 돼요. 반환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103조 위반은 반환청구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완전히 근거가 달라져요. 근거가, 효과가. 그래서 이중매매 적극 가담 강행법규 위반 무효입니다. 이렇게 기출이 된 적이 있어요. 이건 강행법규가 아니라 103조 위반 무효입니다. 그러면 명의신탁도 당연히 뭐예요? 무효죠. 우리 조세포탈이기 때문에 무효인데 이때는 강행법규 위반의 무효가 되지 103조 위반의 무효가 아니라는 거. 이거 좀 차이점을 기억을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지 임명 행위는 별로 잘 안 나오긴 하지만 주지 임명. 그 다음에 해외 파견 경비라고 하는 거 있죠. 이거 이것도 하나 체크해 놓으세요. 그래서 회사가 다른 시험에서 참 좋아하는데 우리 시험은 좀 드만 편입니다. 회사가 뭐라고 했어요? 똘똘한 사람 유학시킨다 그랬죠. 돌아오면 5년간 근무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중간에 다른 회사로 스카우트되면 그 비용을 모두 토해놓고 나가라고 약정을 했을 때 그 약정은 유효인가요? 무용인가요? 유효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투기 목적 매매 후에 범죄 행위로 취득한 걸 알았다라고 했는데 이따 뒤에 볼 거예요. 반사의 질서에 해당되는지 해당되지 않는지 그 기준점이 언제라는 거예요? 이 기준점이 언제예요? 법률 행위 시예요. 법률 행위 시에 키를 해서 기준에서 찾겠다라고 하는 거. 그럼 매매할 때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가 그 이후에 범죄로 취득한 걸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래도 103조 위반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10번은 기억해 놓으세요. 이걸 찾을 때는 이걸로 찾으면 돼요. 이 대리권이요. 대리권 수여 행위다라고 하는 거 있죠. 이걸로 찾아가지고 갖다 놓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을로 도박자금 1억을 빌려왔었고요. 이 집을 가지고 두 개를 가볼게요. 돈이 없으니까 이 집으로 변제를 했습니다. 집으로 변제한다. 이건 도박 채무를 변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도박 채무 변제는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당연히 무효입니다. 이 행위는 무효인데 이 친구가 뭘 준 거예요? 내 집을 팔아가지고 도박채금을 변제하세요라고 해서 이 부동산 처분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 처분에 대리권을 수여한 거예요. 대리권을 수여했고 부동산 처분을 한 거죠. 그럼 처분 행위는 유효, 무효? 유효가 돼요. 그래서 여기 처분 행위하고 이 처분 행위는 두 개는 유효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처분의 대리권 수여 그러면 유효다. 이렇게 하나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11번의 부척관계인데 부척관계는 무조건 뭐만 나오냐? 얘만 나와요. 이거 해제 조건요. 해제 조건만 나오기 때문에 해제 조건, 부척관계 종료. 해제 조건, 이걸로 찾으면 돼요. 해제 조건 나오면 유효, 무효. 103조 위반에 무효거든요. 해제 조건은 첩계약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유지하고 있다가 우리가 헤어질 때 집을 주겠습니다라고 하는 거 있죠. 당연히 첩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당연히 무효고. 첩관계를 단절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뭔가를 재산을 준다든지 증여한다든지 그런 약정은 유효인데 얘가 정지 조건인데 이 단은 안 나올 거예요. 정지 조건은 그냥 해제 조건 있죠? 이걸로 찾으시면 돼요. 이건 무효 이런 식으로.